증권업계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KDB 대우증권 인수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강력한 인수후보로 꼽히는 KB금융지주와 미래세증권,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모두 오늘 마감이 된 예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. 이충우 기자입니다. 산업은행은 자기자본기준 업계 2위인 대우증권의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실시한 결과 KB금융지주와 미래세증권, 한국금융지주 등 인수후보군 빅3가 모두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과 함께 대우증권 노조도 우리사주조합으로 예비 입찰에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산업은행은 이후 적격 인수후보를 추려 예비 실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본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대우증권 매각은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매각 대상은 대우증권 지분 43%와 사는 자산운용 지분 100%입니다. 본격화된 인수전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할 인수가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가운데 매각가격이 2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미래세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대우증권을 품에 안으면 자기자본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합니다. 금융당국의 글로벌 대형 IB 육성이란 구상에도 부합합니다. 미래세증권은 글로벌 IB를, 한투는 2020년 아시아 1등이라는 인수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KB금융이 인수할 경우 자기자본은 5조 원대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. 대신 KB금융은 대우증권의 상품 개발 역량을 활용해 3천만에 달하는 고객들의 자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일본 오릭스펀드로의 매각이 불발된 현대증권이 대우증권 인수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. KB금융은 대우증권의 상품 개발 역량을 활용해